저 혹시 다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술 잘 못해요. 한두 잔 마시면 바로 취해요. 저는 평소에 3병 정도 마시고요. 컨디션 좋으면 4병도 까죠. 크크. 하, 그러시구나. 그러면 주사 같은 건 있으신가요? 저는 그냥 조용히 자요. 저는 미친 사람 마냥 웃어요. 보여드려요. 크크크크크. 야, 너 타투 있네. 크크. 아, 이겨?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했어? 어울리냐? 크크. 진짜게 완전 이상하지 않냐? 뭐?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? 참 비X같은 사이네. 크크. 엄마, 나 직장 구했으니까 이제 독립해서 살집 구할게. 아니, 너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어딜 나가?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. 뭐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. 뭐 상 incurred? 식ğ立 Salmon 벽 벅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